저어장 이소정님이 보내주신 건데 무를 주세요! 갈갈이 삼형제 박준영씨의 유행어 물을 이렇게 주면 박준영씨가 앞니로 무를 갈았는데 저도 이거는 거의 매주 봤습니다 무를 주세요! 이걸 따라해본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 안 갈아보셨어요? 제가요? 네 그정도 아니야 진짜? 전 갈아봤어요 정말? 네 이걸 보고? 네 앞니로? 긴장할 때 긴장할 때 한번 갈아보고 싶다 또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해봐!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? 피나고 난리났죠 아 진짜? 여기 코 다 까지고 여기 입술 위에 이렇게 다 피나고 이게 앞니가 정말 특출나게 돌출이 이렇게 딱 돼야지만 이렇게 싹싹싹 갈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피나고 난리났었어요 그래서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해봤어요 굉장히 좀 막무가내로 얼굴에다가 갖다 댔나 보네요 안 해보셨군요 박준영 씨가 이렇게 막 갈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? 나도 한 번에 갈아봤어요 깝 깝깝기를 했군요 안 갈아보셨구나 저만 갈아봤군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막 따라하는 그런 저는 좀 시크한 스타일이라 그냥 웃고 말지 그냥 웃고 말지 신기하니까 한 번씩은 김장하다 말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려했단 말이죠? 피 묻은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? 이렇게 씻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갈아서 싹싹싹 썰어서 김치에 먹었죠 비냄새가 나는 거고 김치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